이런 곡은 어디가 못 잡어. 아 이런 곡이야. 연예인을 누구누구 갔다고요? 많아요. 많이 와요. 세민식이 아저씨도 오고. 라훈아는 한 10년 정도 단골하다가 이름 안 오죠. 그렇지. 해마다 왔지. 제니아 있을 때는. 김수로. 김수로 형님. 엊그저께 왔다 갔어. 세진아는 저쪽에 있을 때는 왔는데 여긴 안 왔지. 온천장 배축에 살 때 그거 많이 왔지. 올려봐요. 색깔이 숙성된 거라서. 숙성된 거라서. 잘 먹겠습니다. 사장님. 이렇게 아침에 와서 고기 10인분씩 먹는 사람 없죠? 없습니다. 솔직히 없죠? 네. 솔직히. 첫 끼를. 바로 이 사람입니다. 이 사람. 사장님 아침에 고기 먹으면 좋죠 몸에. 좋습니다. 네. 이것도 이것도. 나도 될 것 같아요. 슬리스 벌써요? 아니요 안채이 얼마나 맛있길래. 먹어볼까? 가시죠. 네가 뭐 어때 이제? 네. 다 익었어요. 아 다 익었어요. 아까 다 익었어요. 고라니가. 첫 끼. 첫 끼. 내가 첫 끼. 맛재보기. 먹을만하네요. 바삭하네. 음. 너무 고도하다. 너무 고도하다. 음. 음. 깝이 입는다 해주는 거야. 깝을 눕히면서 녹아. 맛있다. 목에 약간 좀.. 와.. 식감이.. 진짜 통하다. 식감이 되게.. 좀 뜨거워하고 좀.. 뭐랄까.. 맛있는데? 와.. 진짜 초기초기다 나와? 응. 질긴 느낌이 아니에요. 응응. 그리고 고기에 피하니까 그거 하나도 없어. 응응. 비율이 있네 이런 게 없어. 없어 없어. 와.. 와.. 너무 좋다. 와.. 어때요? 너무 좋은 거네. 너무 맛있어. 씹는 맛이 굉장히 좋아. 부드러워. 부드러운데? 한 잔에 씹는 맛. 씹은 때 쩍쩍 소중한 게 너무 맛있어. 쩍쩍 육집이 빵빵 터지면서. 진짜 고소하다. 그치? 고소해. 고소해. 10인분 금방 가겠네. 이거 너무 금방 가겠네. 5인분 나눴어어. 5인분 나눴어어. 금방이야 금방. 참 맛있네. 선생님 안창 5인분만 더 주세요. 맛있네 이거. 아니 개인적으로 저는 이 고추랑 먹어도 맛있어요. 맛있어. 음. 음. 심각이 먹어본 안창 중에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느낌이에요. 안창이 진짜. 다른데? 작성도 잘해서. 고기 향이 많이 나는데 이걸 고기 향이 많이 안 나고. 손질은 누가 아세요? 아들이에요. 옛날에는 내가 했는데 지금은 아들이. 기름은 제거하고 손질 깨끗하게 한 다음에 결 반대 방향으로 육즙이 빠지지 않게끔 두툼하게 쓸어서 접시에 잘 담습니다. 손질을 다 기름 없애고 했는데. 아주 얇은 막만 조금 살려놨나 봐. 식값 때문에. 식값 몇 기름이라도 못봐. 하지마. 진짜 왜 이러는 거예요? 조그랗게 다 다르라고. 왜 그러는 거야? 신선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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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신선해. 지금 이렇게 쫙쫙 들어가는데 너무 맛있어. 쫙쫙. 그렇지. 종민아. 좀. 살살 다 넣어달라고. 아. 급해가지고. 고기도 많이 먹어본 놈이 안다고. 맞아. 많이 먹어본 놈 얘기 듣는 게 낫다. 아. 아침에 먹자고 한 게. 음. 음. 아 좋아요. 아주 좋아. 아우 맛있다. 청국이니까. 장착인데 질기고 이런 거 전혀 모르는데. 이렇게 맛있어. 아. 와. 향이 너무 좋아요. 오시 Stanley가 진짜. 근데 고기랑 먹잖아요. 저 덩치기가 더 찌개예요. 고기 먹자. 더 찌개야. 하하하하하하하하. 시끄럽게. 보기 막. 소금이나 밥낼거 안 먹고. 그냥 깔끔한 고기랑 먹자가. 그래가지고 더 맛있는 거 알죠? 아. 하하하하하하. 진짜 고기 맛있네요. 진짜 부드럽습니다. 쑥쑥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? 쑥쑥도 그렇고요. 원래 이 고기 자체가 맛있습니다. 자체는 맛있는 걸 드리고 싶은데요. 아 진짜 맛있네요. 내가 더 달아보셔서 고마워요 진짜. 자 그럼 가자. 달려요? 달리는 거지 뭐 그냥. 가자. 어우. 뜨거워. 어우 맛있라 맛있라. 우와. 어우 맛있라. 어우. 난 안타는다고 수돗꽃에 틀어놓은 줄 알았어. 육축을 이렇게 막. 육축을 이렇게 막. 육축을 이렇게 막. 육축을 딱 서서. 육축을 딱 서서. 육축을 딱 서서. 육축을 딱 서서. 나홍선생님도 얼마 막 찍을 때 많이 들어왔어요. 여자부터. 근데 여기 심도하고 있어. 찐이 되는 거야. 내공이 있는 거야. 나홍선생님이 이미 찍고 시험 안 했겠지? 아침에 찍으면 안 했겠지? 나홍선생님. 아침 10시에 고기 드실 수 없었겠어요? 아 방금 느꼈다. 이렇게 팡. 싹 팡. 유전이 터졌어? 유전이 터졌다. 어우 좋다. 영국 과학자 얼굴 나와. 육축이 진짜. 너무 끝내준지. 뭐 먹을 때 고기에서 육축을 딱. 주시해 주시해. 하수도 돌파된 줄 알았어. 막 쏟아져 지금. 콘텐츠 공작 속 즐겨봐 이 채널. 하수도 돌파 예.